또는 별명 자 여기 있는 선수 분들 선수 분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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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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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준비하셨습니다 자, 포토! 포토타임!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이 예쁜 꽃다발 집에서 영원토로 말라버릴까요? 아우, 세상에 제가 얘기했지요? 보는 것만으로도 상큼, 발랄하고 그죠? 예쁘지요? 네 젊은 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민지 형 네, 너무 예쁘죠? 네, 나도 성민지 형 오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제일 젊었는데 성민지 형 오니까 내가 있잖아요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성민지 형은 이름이 본명입니까? 아, 저는 본명이 김민지인데요 아, 김민지예요? 아, 그리고 우리 노래교실 회원분께서 자기가 성인데 김혜이는 다 성씨들은 집안이래 네, 그래서 본명인지 나한테 물어봐달라고 연락 왔어요 지반인 것 같다고 네, 김혜이는 네, 성씨 성민지를 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가들은 전부 다 지반이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기 아저씨가 성씨, 성씨래요 성씨가 성가야 그쵸? 그래서 같은 집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꼭 본명인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물어봤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원래 본명은 김민지고 네 성민지로 예명으로 어머니가 성씨세요 엄마가 성씨예요 세상에 엄마가 집안일 수 있겠다 그거라고 그쵸? 엄마라면 성... 성...이 성씨죠 그쵸? 성이 어렵다 그쵸? 성민지는 노래랑 이름이 진짜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더 예쁘게 할 것 같네요 오늘 저 좀 신경이 섭니다 예뻐요, 예뻐 자, 예쁘다 노래도 시작! 예쁘다! 감사합니다 성민지야한테 배웠어요 자, 우리도 가을 방금 성민지양이 불렀던 곡이 사이틀곡 돌아와예요 그쵸? 돌아와 어때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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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지금 CD가 안 돼가지고 정신이 흥미의 상태예요 지금 갑자기 제가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노래 좋죠? 돌아와 좋아요 안 좋아요 성민지 타이틀곡 제목이 뭐라고요? 돌아와! 가을할 때 교재에 넣어서 꼭 배웁시다 그쵸? 그러면 가을에 또 초대해가지고 이 돌아와의 율동도 우리가 배우고 그쵸? 어 오셔가지고 가르쳐주실거죠? 당연하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어느새 네 저도 한 20년은 넘었네요 그쵸? 그렇게 안 보이지요? 언니가 다 젊었다 어느새 어디 계속 그런 걸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고마워요 성민지야 자 우리 성민지야 노래 또 들어봐야죠 노래 진짜 잘하지요? 네 잘한다 한 번 해줘 잘한다 자 노래 다음 곡은 뭡니까 성민지야? 다음 곡을 불러드릴 곡은요 우리 여기 몇몇 안계시네요 우리 오라버니들을 위해서 준비한 곡입니다 오라버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오라버니가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오라버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파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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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하루 멀벌 왔다 갔다 왔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로 내 욕하여서 사랑의 일을 나누고 갔다 왔다 아픈 추적도 시간을 잃어 다같이 하나만이 하나만은 함께의 희대와 달래요 아픈 추적도 시간을 잃어 지니게 넘치는 널 안없어요 난 정말 거주에서 괴로워해요 아픈 추적도 시간을 잃어버려 지니게 넘쳐있어요 아픈 추적도 시간을 잃어버려 일도 있어요 내게 너보단 farang 쭈다 쭈다 오나오는 어깨에 기대해 볼래요 오나오는 고다가 가슴을 알고 달려 눌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난 없어요 오나오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나오는 고다가 가슴을 알고 달려 눌고 지금 이대로 일어낸 고다가 가슴을 알고 후축을 살고 그래 전혀요 나야 나야 돼 그래 전혀요 나야 나야 돼 성민지 알 성민지 알 성민지 알 알 оз 에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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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폰!!! 이렇게 understand? 좀 사랑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곡으로는 우리 오빠한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언니들 한번 개볼까 예~? 그럼 신나는 댄스곡 따르릉 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내가 내 누나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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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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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믿을 거야 딸은 딸은 내게 믿을 거야 딸은 딸은 내게 믿을 거야 딸은 내게 믿을 거야 딸은 딸은 의원 아이씨 이쪽 잘한다 촬영도 잘하네요 아침부터 야 아휴 아 진짜 우리 성민정 보고 가시던 진짜 예쁘다 서로 조절이 나오지요 진짜 예쁘지요 우리 김희 지역에 이렇게 또 예쁜 보석 앞으로 하루종일 건색한 가수입니다 그쵸? 그리고 안되네요 노래는 진짜 잘하죠 그쵸? 나도 이러면서 노래 잘했으면 과수할텐데 이렇게 못해갖고 노래장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하하하하하 진짜 예쁘게 우리 성민지 양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분들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 원래는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어떻게 수 없이 앵콜을 외쳐놓고 한 곡 더 하고 가게 생각하니까 그쵸? 아침부터 어떻게 행복했어요? 괜찮습니다 몇번입니까? 그건 안좋힌다 네 그건 모릅니다 실이 몇번입니까? 다음 곡 곡은? 바로 내남자 바로 내남자 몇번입니까? 몰라요? 어머니와 함께 바로 내남자 제가 바로 내남자라는 곡을 스트로트에 나와서 불렀는데요 노사윤선생님께서 니는 앞으로 미래가 참 찬하다 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 노래를 한번 우리 언니 오빠들 앞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뿅뿅 날래주시기까지 해 그럼 기대하고 하트뿅뿅 날래주시기까지 하트뿅뿅 날래주시기까지 하트뿅뿅 일하 intriguing 첫 번째 너무 인정 처음에 폐해를 하는데요 아트앤타임 에피소드 왁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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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트앤타임 왁스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나를 가시켜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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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깨끗한 시절에 내 꿈을 가고 싶어 내 꿈을 가고 싶어 아멘이 깨끗한 시절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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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바로 내 남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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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바로 내 남자 아멘이 깨끗한 시절에 사랑이 아멘의 사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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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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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바로 내 남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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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바로 내 남자 아멘이 깨끗한 시절에 아멘이 깨끗한 시절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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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자 아멘이 깨끗한 시절에 아멘이 깨끗한 시절에 아멘이 깨끗한 시절에 감사합니다!